이게 다 산수위예요, 이게? 다 산수위죠. 아유, 왜 이렇게 큰 그네가 다 있대? 어머니, 이거 보여주려고 오시자 하는 거예요? 경치 좀 보고. 타봐, 한 번. 으쌰, 올라간다. 길다, 길어, 이거. 아유, 시원하다. 나는 이거 타느라고 내 발꼽지가 돼버렸네. 발꼽지. 괜찮아. 아유, 시원하다. 아유, 시원해, 좋다. 어머니, 수술하는데 두렵지 않으세요? 두렵다고 생각하면 못하지. 그렇죠. 운동도 많이 하고. 그렇지, 운동도 많이 하고. 그래야지 이제. 그 달이 나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? 어디 가고 싶어? 글쎄, 어디로 갈까? 어디 띔박질로 어디 가야 할 거 아니에요, 어머니? 저 바닷가에 가서 그냥 띔박질 한 번 타냐고 모래강변에 가서? 나하고 대회 한 번 할까? 움직일 수 있을 때, 그렇죠? 이제 두 달이 멀쩡하게 태어나실 텐데. 네. 바다 한 번 꼭 가세요. 가야지 이제. 아이고,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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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. 바다 한 번 입씻